그렇게 슬럼프에 빠져 휘청대던 어느 날 멜로벤스는 아침에 속옷만 입은 채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안녕하세요 유튜브 책방 도나의 북마스터 서영입니다 아마존 오디오북 전세계 1위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자기개발 1위 미국 반스앤노블 올해의 책 선정 오늘 아주 엄청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굿모닝 헤빗입니다 테드엑스 강연 2600만뷰 돌파 세계적인 라이프 코치인 저자 멜 로빈슨은 전세계에서 강연 신청이 가장 빨리 마감되는 강사로도 유명합니다 저자는 자기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성공을 쟁취하는 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뀌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하이파이브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멜 로빈슨은 일과 자신의 행복 모두 성공한 사람인데요 사실 그 또한 큰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직장에서 해고되고 출판사와의 책 계약뿐만 아니라 팬데믹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모든 강연이 취소되면서 불행이 시작된 거죠 특히나 그는 난독증과 ADHD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작가로서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슬럼프에 빠져 휘청대던 어느 날 이 멜로빈슨은 아침에 속옷만 입은 채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그 무심코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우울한 모습을 보고 마치 마음이 하숙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다 라고 표현하죠 모든 감정이 가라앉는 느낌과 함께 누구와 만나고 싶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멜로빈슨은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들어서 거울에 비친 자신과 가만히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괜찮아 고개 들어 다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그 순간 놀랍게도 멜로빈슨의 처진 어깨가 점점 퍼지면서 자신감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이 단순한 행동은 멜로빈스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가 더욱 깊게 연구하고 그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자기 자신과의 하이파이브 이 작은 습관의 힘은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엄청난 구원투수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소리 내어서 응원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거의 없다 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행운을 빌어주는 데는 꽤 익숙한 편이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소리 내어 응원한다는 건 아마 좀 굉장히 어색하고 또 주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성공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훌륭한 강사의 강연을 듣거나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성공하고 자연스럽게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죠 나에게 변화에 자극을 주는 요소인 거지 결국 내가 내 자신을 응원해 주고 또 변화시켜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부터 부지런한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성공의 큰 플랜을 세워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액션이 필요할까요? 이 책의 저자 멜 로빈스는 여러분이 아침형 인간이 되지 않고도 성공의 큰 플랜을 세우지 않고도 우리 자신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거울 속 나 자신과 딱 3초만이라도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이파이브 속과는 일종의 뉴로빅스 훈련이라고 합니다 뉴로빅스는 뉴런과 에어로빅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신경과학과 에어로빅에서 파생이 되어서 뇌의 건강을 위해 두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인 거죠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예상치 않은 신체 활동을 할 때 뇌의 전두엽 피질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신경 경로 개발을 가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해왔던 하이파이브를 반대로 거울 속에 자신과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고 이 예상치 못한 신체 행동을 함과 동시에 평생 쌓아왔던 이 긍정의 에너지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몇 시에 일어나든 어떤 장소에 있든 상관없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아주 짧고 또 간단한 이런 행동은 나의 내면에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귀기울이게 되고 변화를 추구할 동기를 갖게 합니다 습관은 반복을 해야 비로소 천성이 될 수 있죠 딱 3초! 나 자신과 하이파이브하는 굿모닝의 빛! 이 작은 습관이 매일 나를 초기화시키고 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응원을 통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놓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기였을 때 우리는 모두 자신의 모습을 좋아했고요 거울 속에 자신과 하이파이브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얼굴을 비비며 미소짓고 또 웃음을 터뜨리곤 했죠 그러다 학교에 가고 또 친구를 사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삶이 당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는 충분히 네모하지 않아 이 빈칸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말 나에게 독이 되는 말은 무엇이든 넣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충분히 잘나지 않아 충분히 키가 크지 않아 충분히 돈이 많지 않아 충분히 성공적이지 않아 충분히 재능이 있지 않아 등등 나에게 독이 되는 말은 어떻게든 다 만들 수 있어요 멜 로빈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독을 마시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갈망을 말살하고 하이파이브가 상징하는 인정, 자신감, 축하, 긍정 이런 행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생각을 할 때는 그 누구와도 특히 자기 자신과는 더욱더 하이파이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충분히 땡땡땡 하지 이 빈칸에는요 나에게 긍정적인 말 나를 응원하는 말을 모두 넣을 수 있어요 자,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충분히 잘나가지 충분히 키가 크지 충분히 돈이 많지 충분히 성공적이지 충분히 재능이 있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지금 바로 굿모닝 헤빗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퀴즈 시작합니다 타인에게 힘을 내라고 응원하거나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이 행동을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 선수가 볼을 넣었을 때 또는 볼링 치면서 스트라이크 처리를 했을 때도 이 행동을 하죠 하지만 굿모닝 헤빗 이 책에서 이 행동을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어떤 단어인지 벌써 딱 떠오르시죠 자, 퀴즈 신청은요 해당 영상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많이 많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다섯 글자 오늘 힌트 드릴게요 이 다섯 글자 계속 계속 제가 언급했었던 바로 그 단어 지금 제 행동에서도 힌트가 나오고 있죠 이거 정답으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책 굿모닝 헤빗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 스스로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된 책이었어요 유튜브 책방 도나는요 구독자 분들의 긍정적인 변화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책 계속 계속 찾고 있고요 여러분께 다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고 또 세상 어디에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광고